여러분 사람은 편할수록 거기에 빠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편할수록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편할수록 아무리 메시아 예수님이라도 섬기고 사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편한데 뭘 더 원하겠습니까? 편하면 이미 천국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의 행실을 겪으시고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마태문 19장 23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사람이 편하면 이 편한 환경 가운데 이렇게 묶여서 환각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이미 편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곳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도 그 사람은 가지를 않습니다. 편하게 사는 자는 편함의 목적을 이미 이뤘기에 그것을 사랑하며 일체되어 살아갑니다. 사람이 편하면 그것을 자기의 영광, 그 기쁨, 천국, 사랑으로 생각하고 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고생되고 귀찮은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식당 갑니까 안 갑니까? 배부르면 식당을 찾지 않습니다. 편하고 아쉬운 것이 없으면 주도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도 그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겨야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되면 밤을 세우면서 기도하고 자기를 볼자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구원자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주를 믿게 하여 영원히 구원시키십니다. 자기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없이 살아가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 성령, 성자, 주가 옆에 계셔도 인사도 안 하고 찾지도 않는 못된 인생들이 됩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받아야 주를 찾고 의지할 자를 찾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사는 것이 바로 편한 삶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주를 믿어도 간절하게 믿고 사랑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지난 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주어서 은혜를 받고 산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볼 수 있겠습니까? volatility square volatility 율